예비스타의 선실, 보정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여기 지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활동은 좀 뜸에도 노래실력만큼은 명품가수,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먼저 힘든 작곡가 김태발씨, 어서와요. 네, 비스듬이라는 노래로 정상을 향해 숭악분칠주를 하고 있는 김태발입니다. 아까 저 2시 때 망신. 망신이 아니라 마흔신. 내가 망신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망신이라고 들으려고 그러지? 시작부터 망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망신이라고 그래, 내가? 진심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땠어요? 라디오에서 허리캔라디오에서 김태발씨 노래 나가는 거. 영광이죠. 19nd보다 한 번 더 나오는 게 얼마나 영광이니까. 뭐가 한 번 더 나와. 19nd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 뭐 있니? 그것도 나오는데 저까지 것도 못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경쟁의식이 있는 거 나오고? 본인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촬영 있어요?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에 엑스레이 촬영한다고 잘 찍었어? 그래서 지금 또 엑스레이를 또 찍어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추석이라서 병원이 쉴 것 같아서 추석 끝나고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요. 급하지 않은 거는 끝나고 가서 찍으시고. 지난주에 가수 정혜린씨가 2승을 거뒀어요. 이번 주에 새로운 도전자 여자 가수가 나왔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가수 이하린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 출생 2014년 영국과 뮤지컬로 데뷔했습니다. 2016년 전국... 와... 전국 노래사랑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이게 제목이 뭡니까? 느낌 아니까? 오우... 그리고 하루만으로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023년 돌아와로 트로피컬한 댄스 트로트를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버곡과 함께 싱어송라이너로 성장하고 있는 가수 이하린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영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트로피컬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19행D가 저는 아는데 트로피컬이 또 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트로피컬이라는 게 영어 이름의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트로트라니까 트로트피컬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이미지가 상큼하고 과짐이 넘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트로트 춤을 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상큼한 트로피컬한 뭐 이런 단어예요. 아니 트로피컬이 워낙 영어 단어로는 적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그 남미나 적도 그쪽에 있던 어떤 야자수 밑에서 맞아요. 맞아요. 제발 음 멜로디 좀 하지 마세요. 아 트로피컬이다. 네. 상큼하다. 우리 합성어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여보세요? 뭘 보세요? 싱어송 라이러 그러면 불 켜는 라이터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라이터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두 분이 다 여자 가수입니다. 그죠? 이하린 정혜린 둘 다 이름에 린 자가 들어가요. 린 자 뜻은 뭐예요? 한자로 옥빈 린이라는 린 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빰빰빰빰 옥빈 린? 네. 옥빈 린 자입니다. 그 앞에 왼쪽에는 무슨 한자 써요? 이렇게 짠짠짠 요런 얘기죠. 걸어버린. 짠짠짠. 무슨 영화 어거스러시에 나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나한테 써가지고 알려줘. 알겠습니다. 나도 공부 좀 더. 지금 보여주시는데 너무 쓰기가 힘드네요. 한자가. 어렵습니다. 힘들 거 아냐. 저거구나. 구슬어 편에 인 린 자 쓰는 거네. 어우 좋네. 오우 맞습니다. 옥빈 린. 네. 구슬어 편. 이 옥 자에는 조심할 게 있어요. 일구행대가 얼마 전에도 우리 강민주 씨의 신곡이 옥 가락지인데 잘못하면 옥바라지로 이렇게 읽을 뻔 하셨거든요. 아이고야. 옥만 들어가면 좀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아 근데 그거하고 린 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거기 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여보세요. 되는 얘기 좀 해. 되는 얘기. 알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해도 뭐가 기승전결이 맞아야지. 할인 씨. 네. 뭐 유튜브 채널도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할인TV랑 한 개 더 있어요. 캠핑할인이라는 채널을 두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개씩이나. 이할인TV는. 욕심쟁이네 욕심쟁이. 조금 그렇습니다. 부지런해실 할 텐데. 꾸준함이 진짜 유튜브에서는 꾸준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개인 채널과 노래하는 채널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뭘 보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신다고요? 이 질문은 내가 하게 돼 있잖아요. 왜 아저씨가 물어봐. 진짜 옥바라지 들어갈게요. 들어가시면. 자 그럼 여기서 셀프 홍보 시간 드립니다. 본인의 노래 돌아와. 이 노래 나갈 거예요. 30초 셀프 홍보 스타트. 장구의 신이 있다면 주걱 여신은 저 이할인입니다. 흥하면 흥. 감성적인 노래라면 노래. 주걱뿐만도 아니죠. 목소리도 옷구슬 글러가듯. 우르르르르르르르. 얼마나 청아하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할인이에게 주목해주세요.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 이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어요. 연습 많이 하고 좋네. 지금 나오는 노래가 돌아와라는 노래죠? 맞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굉장히 트로피컬하고요. 가사는 애절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신나게 저만의 애교있는 목소리로 표현해봤습니다. 신나게 드라이브하면서 즐기실 수 있는 곡이에요. 근데 중간에 무슨 주걱여신이라고 그러신데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미스트로3에서 주걱트롯으로 여러분들께 이슈가 되었었어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주걱으로. 밥 푸는 주걱만 할 수 있는 거. 실제 쓰는 주걱. 지금 어느 분이 같이 오신 분이 플라스틱 주걱 두 개를 가져왔어. 이게 주걱이에요. 밥도 없는데 이걸 퍼먹는 거 뭐예요? 그걸 뒤집어가지고 먹진 않고요. 소리를 내면서 부딪히는 악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여기 카메라에 비춰줘 보세요. 주걱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머어머어머어머. 이런 식으로 하구요.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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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이. 투 비스트 추면서. 이거 유튜브 가기인데? 신녀를 알았고. 신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트로피칼 그러는 거구나. 이거는 나중에 했지만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죽어가면은 심청전에 그 뺑덕 어머미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인이 들고 다니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파. 박원주면 때리고 그랬죠. 이야. 이하린씨가 내공이 보통이 아니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얼굴이 안 빨개져. 그러니까요. 조금 잘못했다가는 주걱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이하린씨 소개했구요. 지난주에 2승을 거둔 가수 정혜린씨입니다. 어서와요. 정혜린씨. 안녕하세요. 돼지같은 여자. 얼굴 돼지. 몸매 돼지. 노래 돼지. 춤 돼지. 성격 돼지. 가수 정혜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돼지하고 동물 돼지하고는 표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돼지입니다. 돼지. 그거는 정확히 하고 가자고. 이거 어린이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맞춤법은 맞게 쓰자고. 네. 자. 지난주 2승 했는데 엄마 뭘 하세요.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익숙해지셨나봐요.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그래도. 오늘도 듣고 계시는데 별로 그렇게 2승을 하든 1승을 하든 익숙해지셔서 그렇게 기쁜 티를 안 내셔가지고. 여보세요. 엄마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였군요. 아마 엄마는 어디 가서 정화수 하나 떼어놓고 아 오늘 우리 딸 3승 해야 되는데 빌복이 계셨을지도 있어. 그렇죠. 그런 거군요. 제가 불효했습니다. 아니야. 정혜린 씨 어머니는 정한수를 띄워놓으시고 이혜린 씨 어머니는 주거구를 이렇게 막. 제발. 제발. 너무 괜찮았어.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그러나.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조금 긴장이 되고 있어요 아유 화이팅 화이팅 그럼 좀 연인이 있다면은 인연이 있다면은 좀 살짝 이렇게 동생 같으신데 살짝 이렇게 양보하는 미덕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양보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치열합니다 자 이제 1라운드 시작해볼게요 두 분 다 소개해드렸고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실력 보여주시고요 서바이벌 힘든 싱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하린 또는 정혜린 정혜린 또는 이하린 적으셔서 tbs앱이나 50원 유료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하린씨 도전자 노래부터 들어봅니다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이에요? 장윤정 선배님의 옆집 누나라는 노래를 오 신나 알고 싶다 옆집 누나랍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옆집 아버님이십니다 옆집 아저씨랍니다 자 서바이벌 힘든 싱어잉에 조전합니다 이하린씨입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옆집 누나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저게 트로피카야 그렇죠 그렇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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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늘 동굽 1층으로 들어오셔야겠네 옆집 누나랍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창동만큼 귀여운 여자랍니다 꿈쩍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 잔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와요 보고 싶을 때 오 날 보러와요 눈아감 생각날땐 언제든 아침 누나랍니다 얼굴과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창동만큼 귀한 여자랍니다 어디 아프면 와요 누나 손은 약손 내가 허해줄게요 외로울 때면 와요 아무 때나 좋아 내가 곁에 있어줄게 오 날 보러와요 보고 싶을 때 오 날 보러와요 눈아감 생각날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창동만큼 귀여운 여자랍니다 예쁜 누나랍니다 볼수록 매력있는 여자 성격 하나 끝내주는 옆집 누나랍니다 다 주고 싶어 모두 주고 싶어 당신 향한 내 마음 나에게 와요 오늘 밤에 와요 내가 안아줄게요 최고의 허리캡 날 보러와요 날 보러와요 오와요 오와요 착한 누나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여자 당신만을 사랑하는 당신의 여자랍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이하린씨 첫번째 곡 옆집 누나 잘 들었어요 아주 그냥 콧소리가 김태발씨가 트로피칼 율동 보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273분까지 들어오셨네요 실시간으로 우리 정혜린씨도 노래하실 때 또 한 30 40분 더 들어오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제발 들어와줘 김성우님께서 이하린 가수님 나오셨군요 반가 반가 감사합니다 더 깜찍해졌군요 짱이에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이하린씨 첫 소절부터 귀여운 목소리가 아주 죽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옆집 누나 짱 해주셨고요 이분이 또 오셨습니다 이건 성대 모사로 가야 됩니다 우와 신난다 비도 오는데 하린 노래소리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우와 막 풀릴 싸워요 귀여운 이렇게 혜린이잖아 직권 처음이에요 저번주보다 실력이 좀 늦으셨어요 성대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 어렵다 너까지 해야 그러냐 언니 우리 혜린씨가 지난주에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요 써먹어야지 배운 건 그럼요 써먹어야죠 잘하네요 4472님께서 이하린 가수님 노래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홀딱 반했어요 여기서 ASMR 감동입니다 사랑하린 감사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나는 빼고 세 명이 하겠다 이런 얘기야 웬만하면 나가주세요 자 이하린씨 첫 번째 노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혜린씨 네 저는 이번에 사랑은 늘 도망가라고 또 한번 이 좋은 노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명시의 영곡 이명시 불렀던 거 하린씨가 조금 신나는 곡으로 갔는데 정면승부를 안 하고 뭔가 나는 지적으로 난 안 하게 가겠다 그런 걸 정면승부를 하는 거야 아 그런 건가요? 그런 걸 정면승부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한번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혜린씨가 부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어진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토라 잡으려 할수록 자꾸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쓰린 거토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로 와버릴까 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내가 바람이 풍 wack 쫓아 빠져든 마이컵 랩 objectively 가슴에 사무치 내 소중했던 사랑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두근 아이처럼 행여로 와버릴까 봐 꼭 움켜지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린 거 애태운 거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로 와버릴까 봐 꼭 움켜지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될 텐데 내 사랑은 날이 있는 내 사랑은 쫙 보시고 나는 어디 지금 무슨 올림픽공원에서 열린음악회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여유는 아니고요. 그 전남자 친구에게 보내는 이별의 인사였습니다.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죽는다. 잘 도망가라. 저 사람 곧 고정 들어가겠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혜린 가수님. 노래 듣고 일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제 마음도 뭔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감미롭고 뭔가 음색이랑 노래 자체가 어울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진옥님께서는 비오는 13일에 금요일. 오늘이 13일에 금요일이에요? 그러네. 13일에. 몰랐어요. 13일에 금요일 우울한데 정혜린씨 보이스에 푹 빠져드네요. 감성 죽입니다. 해주셨고. 아까 우리 저기 할인씨 맹고 버전으로 읽어드렸기 때문에 네네. 공평하게 또. 한번도 못다. 아싸. 잠깐만 여기 이렇게 가로치고 써있어요. 맹고 감정 잡고 울먹거리는. 벌써 눈썹이 움직이져요. 벌써 눈썹이 움직이져요. 우리 PD가 가로를 이렇게 해줬어요. 우와 정혜린씨. 너무도 감미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너무나 좋사와요. 우와 눈물이 막 낫사와요. 엉엉.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물개 아닌가요? 엉엉. 이건데요. 이거죠. 자. 김태발씨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출연료도 제대로 안 주거든. 아하. 그러니까 사랑은 늘 도망가 그랬는데. 저는 지금 돈이 통장에서 다 도망가가지고. 출연료가 늘 도망가. 다 도망가가지고. 뭐가 남은게 없는. 출연료 좀 오라 그래. 제발 좀 왔으면 좋겠네요. 카메라 흔들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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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비스타의 선실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입니다. 자. 이하린 또는 정혜린. 정혜린 또는 이하린 적으셔서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라운드 갈게요. 이하린씨. 두 번째 노래는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요. 이태호 선생님의 미쓰고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미쓰고. 미쓰고.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다잖아. 왜 그래. 오. 음중이 맞아요? 맞아요. 감성으로 부르셨어요. 이하린씨가 부릅니다. 이태호의 미쓰고. 박수. 문자 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난 너를 사랑했었다 짧은 순간 내 가슴에 머물다간 그 흔적 너무 크더라 신처럼 사랑하고 신처럼 스쳐간 널 계곡처럼 깊이 패인 그리움만 남겼나 미쓰고 미쓰고 나는 나는 사랑의 피해로 미쓰고 미쓰고 나는 너를 잊지 못했다 짧은 순간 내 가슴에 머물다간 그 흔적 너무 깊더라 신처럼 사랑하고 신처럼 커버린 널 계곡처럼 깊이 패인 그리움만 남겼나 나 미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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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사랑의 피해로 나 미쓰고 나 미쓰고 나 미쓰고 나 미쓰고 나 미쓰고 나 미쓰고 내일 날씨 진짜 나 미쓰고 나 미쓰고 거기 미쓰고만 한 말 해봐주세요 미쓰고 그리고 다시 해보시죠 미쓰고 쟤네 왜 이렇게 좋아요 무슨 경찰의 날 특집이야 자 문자 읽어드릴게요 0473님께서 미쓰고 죽입니다 감성 깊은 노래 너무 잘하실 최고입니다 일이 어려운 노래를 하면서 감동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하린 가수님 미쓰고 음색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최고입니다 할인 여왕님 무조건 1승 가자 감사합니다 7878님께서 허리킨 라디오를 애청하는 청취자였다가 엊그제부터 TV채널 214 경기 파주 리얼하게 힘든 싱어 시청 중입니다 TV로 보니 재밌는 한 방송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같은 방송 잘 시청하겠습니다 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맙죠 7878님 파주에서 TV로 보신대요 지금 유튜브가 아니고 자 이 노랫말이 미쓰고 이런 거 아니야 시인처럼 사랑하고 시인처럼 스쳐간 너 계곡처럼 깊이 패인 그리움만 남긴 너 얼마나 마음이 패였으면 계곡처럼 깊이 패였냐고 미쓰고 미쓰고 나는 사랑의 삐에로야 스스로를 탄식하는 거지 삐에로가 뭐예요 삐에로 우리말로 하면 광대 광대 그렇지 사랑의 삐에로라는 말은 나를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이 분이 이제 여기 받아주면 얘기 길어지거든요 얘기해봐 얘기 아니 아니야 할인씨 얘기해봐요 사랑의 삐에로가 뭔 뜻이야 무슨 말이에요 비앙스가 뭐냐고 사랑의 삐에로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광대 같고 그러니까 나를 자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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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또 뭐 얘기가 길어지니 뭐 그래 근데 우리 할인씨 저기 그 두 분 그 시인처럼 사랑한다고 돼있잖아요 가사가 시인하고 만나보신 적 혹시 있어요? 아 시인과 만나본 적 없습니다 시인은 없어요 시인과 만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지 뭐지 넘버스린가? 아 그쵸 초록물고기 뭐 아무튼 넘버스리 아니면 초록물고기 초록물고기 한석규씨 나온 거 그 옛날 그 핫했던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왜 이 조폭 보스의 부인이 시인을 만나잖아 얘기 또 길어진다 길어진다 아니 노랫말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면 혜린씨는 혜린씨는 시인처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지금 시인처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인처럼 사랑한다는 게 적어요 나는 사랑의 삐에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시인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지 여봐요 이보세요 뭘 보세요 뭘 보시오 잘한다 여보세요 어디 뭐 뜨라는 거야 진짜 잘한다 잘한다 두 분 아주 적절한 사인이었어요 오늘도 린자매예요 정혜린씨 두 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아 그럼 넘버스리라고 나왔네요 넘버스리 아 넘버스리 맞아 내가 넘버스리라고 그랬잖아 내가 또 초록물고기라 그래 여보세요 뭐 보세요 뭐야 지금 1대3이야? 뭐 넘버스리라고 나왔네요 그만하세요 넘버스리 맞다니까 아는 건 많아서 좋으시겠네 아 송강호도 나오잖아 송강호 그만하면 좀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라는 거예요 넘버스리라고 나와요 와우 지친다 지쳐 진짜 오늘 텐션 너무 좋은데요 자 정혜린씨 아 네 우연희 선배님의 우연희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나이트클럽에서 아 일 나온다고 한 정반되네 정반되네 네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사와요 정반되네 네 이 곡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상무니까 김태발씨도 일어나서 춤 좀 춰봐 이번에 분위기 좀 맞춰보라고 이런 거 이제 춤을 출봐요 자 정혜린씨가 부릅니다 우연희의 우연희 박수 우우 아 이분도 또 댄스가 있으시네 화이팅 이거 어떡하지 이게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쳐져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던 생활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아침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랑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 추웠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나이트클럽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추워 추워 내 철없던 생활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아침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이 그리워 내 철없던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랑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와 신난다. 유튜브에 순간적으로 300분이 돌파하는 거잖아요. 정혜린 씨 혹시 유튜브 시청자 여보세요. 시간 없어. 버벅대지 마. 세력이 있습니까? 왜 3, 40분이 노래하실 때 들어왔다가 노래 끝나시면 나가고. 얘들아 잘했어. 그럼 또 챙겨줄게. 혜린 가수님 노래 즐기시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 보기가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야 정혜린 씨. 맹구 나올 뻔했어. 텐션처럼 신나는 라이브 대박. 너무나 파워풀해요. 속이 뻥 뚫리는 라이브 짱. 우연히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산들따라님께서 오늘 나이트 갑시다. 나이트 크롭에서. 여기 맥주랑 마르나안주 추가. 정혜린 한 표 가자. 가자 가자. 나이트 크롭 가본 지 한 10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나이트 크롭 있어요?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있어요? 저희는 모르죠. 왜냐하면 저희는 극장식 혀바레 출신이니까. 그리고 한 청취자분께서는 태연 작곡가님. 송광호님 버전으로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부탁드려요? 이게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저기 라면먹고 뛰었던 86아시안게임 때 라면먹고 100미터인가 200미터 우승했던 선수가 있잖아. 그 선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원본 있어? 한 번 들어봐. 말 나온 김에 그러고. 내가 현정화? 그러면 무조건 현정화야. 내 말에 토다는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심한다고 했어? 앞으로 직사 지켜버려야겠어. 직사. 직사. 자 해봐. 내가 현정화!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는 거야! 토도하지마! 배반이야! 배반형! 다! 야! 우와! 돈이 되나요?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잘한다. 이렇게 연기를 잘해주는데 이렇게 잘하면 뭐하냐고. 연기를 안 주는데. 좀 주세요 오늘. 신녀도 못 받아. 오 잘하셨다. 아무튼 애드립으로 한 거 치고는 뭐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일부 애드도 제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도. 또 어르신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살짝만 해주세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잖아. 아 이거 오짐형처럼 이렇게 팔을. 내가 내가 태발이라는 태발인 거야! 시키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 재밌다. 이제 2라운드까지 두 분의 노래 다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결정을 알려드릴 건데. 네 자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오늘의 도전자 이하린 씨부터. 이하린 씨. 네 오늘 이렇게 도전한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즐기려고 온 마음으로 그대로 노래를 부르고 또 이렇게 두 MC분과 우리 혜린 가수 언니랑 같이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즐거웠어요. 저 혜린 씨도. 네 이하동문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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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요. 아니 저 그 오늘 그 여보세요 뭘 보세요를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또 까먹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다 제가 선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임춘혜 선수. 임춘혜 선수. 아. 두 분이 임춘혜 선수를 알아요? 알죠. 누군데 임춘혜 선수가. 선수요? 네. 선수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왜 이 사람들도 있어. 아니 86 아시안게임에서 트랙에서 금메달 딴 우리나라 여자 선수 이름. 선수세요. 누군지 알았어요. 저는 그 옛날 가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혜린 씨는 모르죠 세대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되게 힘들게 육상 라면 드시면서 육상하셔서 금메달 따신 분이 계셔요. 그분 선수 이름 말씀하시는. 두 분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역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하린 씨는 저희가 이제 마치기 전에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하루만이라는 발라드.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꼭 한 소절만 꼭 부르고 싶다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헤어지기 전에 한 소절 좀 부탁. 그게 어떤 노래예요? 네. 이게 깊어가는 가을 계절에 너무너무 듣기 좋은 노래인데. 듣기 좋은 건 제가 들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냉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루만이라는 애절한 발라드 곡이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만. 하루만 단 하루만. 내 생에서 단 하루만. 오우. 그대의 품에 나를 안겨서.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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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다.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보세요. 근데 왜 한 소절인데 네 소절을 불러요. 한번만. 알았어 알았어. 공평하게. 혜린 씨도 뭐 미는 곡 하나 한 소절 갑시다. 아 그러면 저는. 그. 생 라이브로 완전히 생 라이브로. 그럼 프레지악구처럼 매번 나갔으니까 전 송편지. 엄마의 송편지라는 노래. 엄마의 송편지 미는 겁니까? 네. 밀고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거르는 건 아닌지. 내 새끼 잠 곳에 했다. 이런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해봐라. 밥은 먹고 다니냐. 니가 보기에 먹고 다니는 걸로 보이니. 잠시 후에 오늘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사발과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혜린 대 이하린. 이하린 대 정혜린. 자. 힘든 작가 김태발 씨. 발표하세요. 호프3659님께서 장담하는데 어? 이건 동점이다. 다음 주에 제대 여길이네. 네. 딱 이렇게 문자를 지금 보내주셨는데.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창치자의 바람이죠. 근데 제작진들이. 결과를 발표하세요. 자. 오늘의 우승은. 아까 멜로디 뭐였어요? 미는 노래 발라드. 하루만 밥은 먹고 다니니. 하루만 밥을 먹고 다니니. 오늘의 우승은. 오마이갓. 박빈 끝에. 박빈 끝에. 이하린. 이하린.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하린 씨. 감사합니다. 우승 소감. 짧게 들어볼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래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 혜린 가수 언니한테도 너무너무. 우리 오늘. 오늘부터 1일이야. 그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린 씨. 아까 3승 문턱에서. 예. 청취학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까 승리를 놓쳤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어. 네. 이렇게 3승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패자 부활전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다 알아 다. 어.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저희. 그 SNS 제 거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끝끝은 오늘 챔피언된 이하린의 돌아와 이 노래 나가고 있죠.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정혜린 씨. 이하린 씨. 오늘 나와서 감사하고. 힘든 작가 김태발 씨도 추석 잘 보내. 하루만.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밥은 먹고. 아. 내가 최고다. 어. 응. 아. 아.